한화의 메시지 평화 세계와 남북한의 평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음악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라산역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인 경의성길 중 가장 북쪽 끝에 있는 남한의 기차역입니다. 인적도 적고 기차도 드문 이곳에 사람들을 태운 버스가 연이어 들어옵니다. 앳된 얼굴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 어딘가 긴장된 모습인데요. 자매결연으로 이어진 남한과 대만의 초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관광객들과 뒤섞여 도라산역에 들어온 학생들은 일반 현장학습 체험장과는 다른 도라산역의 모습이 낯설고 신기합니다. 잠시 후 학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학교별로 모이더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남북한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우리 도라산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우리가 평화기원하는 음악회를 한다면 더 뜻깊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관계하시는 분들이나 또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무것도 없던 대합실에 현수막이 걸리자 도라산역은 금세 공연장으로 바뀝니다. 대합실 의자가 관람석이 되고 관람석 앞에 빈 공간은 무대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특별한 분을 모시는데요. 학교가 모여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도라산역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게 돼서 매우 뜻깊습니다. 역장님을 모시고 이 도라산역의 유래를 잠깐 듣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은 군사 분개선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흔히 남바 1개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이 역의 북쪽 끝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도 적고 지금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남북열차 운행이라든지 대륙열차 운행에 대비해서 출입국 관리 시설까지 다 갖춘 국제 역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영천 자천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이 첫 순서를 맡았습니다.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양곡으로 무대에 막을 엽니다. 이 곡은 균열과 싸움보다는 평화와 화합으로 즐겁고 신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도라산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어진 무대에서 대만 학생 30명이 등장해 수화 공연을 시작합니다. 음악 내용은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이 대만과 중국과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에 와서 남북이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그걸 담아서 이번에 이렇게 공연을 한 거예요. 서울 동답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의 음악은 힘찬 느낌의 곡들로 선곡됐는데요. 세계와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이곳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연계통로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곳 브라산역에서 우리의 음악회가 남북한 평화와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작은 도움이 되기 희망합니다. 우리들의 노래로 국두산에 싹이 나고 국광에 꽃이 피고 휴전선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것은 사랑의 열매 그것은 평화의 열매 남한과 대만의 학생들이 함께한 작은 음악회 돌아산역에서 울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아름다운 소녈들이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